안녕하세요. 오늘은 꽃을 안 사왔네. 노란 카네이션 꽃말이 경멸이라며. 네?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뒤로는 날 놀린 거야? 카네이션 원산지인 남유럽에서는 노란 카네이션 꽃말은 우정이에요. 외로운 사모님께 저라도 좋은 벗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그 진심을 담아서 드린 거고요. 아, 뭐야. 그런 뜻이 있었어, 그게? 그럼요. 예쁜 꽃에 그런 나쁜 꽃말을 붙이다니. 생각도 못했어요. 그지? 잘난 척은 혼자 돼야 되니. 누구요? 응? 아니야, 아니야. 어떤 무식한 옆에 있는 애가 있는데 유식한 척을 해서. 앉아, 앉아, 앉아. 은 선생. 저희 화장품 다 쓰셨을 것 같아서요. 아우, 고마워 은 선생. 나 요새 고운 것만 쓰고 있잖아. 여기 주름 없어진 거지 마. 이게 다 은 선생 덕이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쥐, 쥐 새끼 마냥 마음대로 그냥 들락날락하려면. 왜 또 옹기오. 참. 제 선물 주러 온 거거든요. 아유, 참. 힘든 걸음 한 사람한테 웬 트집이세요? 안에 할머님 것도 같이 넣어드렸어요. 어머, 어머님 것도 챙긴 거야? 아유, 속 깊은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 어머니, 뭐 하세요? 얼른 고맙다고 안 하시고. 고맙기는? 그라고 알랑방귀나 낀다고 쳐다나 벌쭍하러?